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어여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깨투루 안다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깨투루 안다 성냄이 있는 성냄이 없는 미혹이 있는 미혹이 없는 위축된 산란한 고귀한 고귀하지 않은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산매에 든 산매에 들지 않은 해탈한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깨투루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고 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 여의와 같이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섯 가지 장애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있다고 깨뜨라 알고 감각욕망이 있다고 깨뜨라 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난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악의가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악의가 없을 때 내게 악의가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또 일어난 악의가 없다고 깨뜨려 알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악의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혜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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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태가 없을 때 내게 혜태와 혜태와 혜태가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어떤 혜태와 혜태와 혜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혜태와 혜태와 혜태가 없을 때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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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태와 혜태가 없을 때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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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태가 없을 때 내 자기에게 들뜬과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뜬과 후회가 있다고 귀뚜루 알고 들뜬과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뜬과 후회가 없다고 귀뚜루 안다 피구는 전에 없던 들뜬과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귀뚜루 알고 일어난 들뜬과 후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귀뚜루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들뜬과 후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귀뚜루 안다 자기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땐 내게 의심이 있다고 귀뚜루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없다고 귀뚜루 안다 피구는 전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귀뚜루 알고 일어난 의심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귀뚜루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귀뚜루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에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리하는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르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곳이 느낌에 일어납니다. 이곳이 느낌에 사라집니다. 이곳이 인식이다. 이곳이 인식에 일어납니다. 이곳이 인식에 사라집니다. 이곳이 상카라들이다. 이곳이 상카라에 일어납니다. 이곳이 상카라들에 사라집니다. 이곳이 하루 마리다. 이곳이 하루 마리에 일어납니다. 이곳이 하루 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인하같지 않으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도 깨뜨로 한다. 천에 어떤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로 알고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로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로 한다. 귀를 깨뜨로 한다. 소리를 깨뜨로 한다. 코를 깨뜨로 한다. 냄새를 깨뜨로 한다. 혀를 깨뜨로 한다. 맛을 깨뜨로 한다. 몸을 깨뜨로 한다. 감축을 깨뜨로 한다. 마노를 깨뜨로 한다. 이들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도 깨뜨로 한다. 법을 깨뜨로 한다. 법을 깨뜨로 한다. 천에 어떤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로 알고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로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로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권찰하며 보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요.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로 알고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로 한다. 비구는 전에 어떤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로 알고 일어난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뜨로 한다. 자기에게 법을 강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기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산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로 알고 평안함의 깨달음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로 한다. 피고는 전에 없던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로 알고 일어난 평안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뜨로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로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로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로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탄신 육체적 고통 형신적 고통 절망 더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건대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달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에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에 태어남 출생들에 한 생김 탄생 온에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하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에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에 우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에 늙음 노세한 부서진 이빨 희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함 감각 기능의 허약함 이럴 일러 낙음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에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에 종말 제거된 부서진 사라진 사망 죽음 사고 온에 부서진 시체를 안치 함생명긴 해 시체를 안치 함생명긴 해 끊어진 일을 일러 죽음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큰 시민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근심함 근심스러운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이를 일러 근심이라 등심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탄식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한 비탄함 한탄스러운 비탄스러움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들 너 정신적 고통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인가.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함 절망아. 이를 일러 절망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비구들이여 태어나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해오지 않기를 일하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도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넓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우리에게 해오지 않기를 일하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서도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도 역시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요컨대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인가 그것은 지찍하는 물질의 무더기 지찍하는 느낌의 무더기 지찍하는 이직의 무더기 지찍하는 상깔 아들의 무더기 지찍하는 아르마리의 무더기 지찍하기다. 비구들이여 요컨대 지찍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에 미성스러운 진리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나며 미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카레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하니와 다묘기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 온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현은 몸은 만원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원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아름아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고의 아름아리는 혀의 아름아리는 몸의 아름아리는 만호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adoCA 3 démocrately proxim한 southwest region 이준 drank라는 게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비교 1켓에 contrast가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Out deterior 혀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인식은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눈은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암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가래는 귀을 가래는 코의 가래는 혀의 가래는 몸의 가래는 암호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의 일으킨 생각은 코의 일으킨 생각은 혀의 일으킨 생각은 암호의 일으킨 생각은 암호의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지속적인 곧잘은 귀의 지속적인 곧잘은 코의 지속적인 곧잘은 혀의 지속적인 곧잘은 몸의 지속적인 곧잘은 만호의 지속적인 곧잘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피구들이여 일어나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운 질리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지멸의 성스러운 질리인가 가래가 남깁니다 가래가 남김없이 빛바래여 지멸한 버림과 버림 벗어난 질리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빛바래여 지멸한 버림과 버림 벗어난 집착없습니다 다시 백어들이여 그러니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지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지멸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귀는 커는 혀는 몸은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커는 혀는 몸은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축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아름다 눈의 아름아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코의 아름아리는 혀의 아름아리는 몸의 아름아리는 마누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겨울 감각 접촉은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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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쁜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오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우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우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우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가래는 귀의 가래는 코의 가래는 요의 가래는 가래는 세상에서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이득한 생각은 귀의 이득한 생각은 코의 이득한 생각은 혀의 이득한 생각은 몸의 이득한 생각은 만우의 이득한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코의 지속적인 고찰은 혀의 지속적인 고찰은 고찰은 만우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피구들여 이를 일로 괴로움에 지어라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리니 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신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산매이다 피구들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피구들여 괴로움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일어남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지멸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에 대한지에 일을 일로 바른 견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피구들이여 줄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했고 아늠에 대한 사유 이를 일로 바른 사유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비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 모략을 삼가고 보육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말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대는 맹을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행위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삿대는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 영위한다 비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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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비구는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찍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정시키고 충만하게 바극에 바라라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피구들이여 일을 일로 바른 정진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느낌들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호의를 일로 바른 마음 챙김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산배인 거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용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구절이 잊고 떨쳐버렸음 에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갈아 앉았기 때문에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에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엎고 삶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 이 손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오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 자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금요사 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기며 청정한 제 사선에 들어 머문다 피구들 피구들 여호 이를 일러 바른 산메란다 이와 같이 안으로 복에서 복을 권차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복에서 복을 권차하며 머문다 혹은 안파크로 법에서 법을 권차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권차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 하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 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온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 하지 안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 와 같이 비우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구들이여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 불안 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구 두려 지칠려는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6년을 닦는 사람은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을 그만두고 누구든지 내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리버리워 같이 7달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지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 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7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6달을 5달을 4달을 3달을 2달을 1달을 반달을 반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내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리버리워 7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내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리버리워 같이 7일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8. 지금 여기서 구경지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 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9. 비구들이 여의도나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환식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10.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오른 방법을 터득하고 혈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10.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왕리버리워 10.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왕리버리워 11.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현하여 설하였다 11. 세존의 왕리버리워 11. 그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설법을 기뻐하였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어여게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깨투로 안다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깨투로 안다 성냄이 있는 성냄이 없는 미혹이 있는 미혹이 없는 위축된 산란한 고귀한 고귀하지 않은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산매에 든 산매에 들지 않은 해탈한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깨투로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 여이와 같이 피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여이와 같이 피구는 비구들이여 어떻게 피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 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감각 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 욕망이 없다고 깨뜨려 앉아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난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감각 욕망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악의가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악의가 없을 때 내게 악의가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해태와 혼취가 있을 때 내게 해태와 혼취가 없을 때 내게 해태와 혼취가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해태와 혼취가 없을 때 내게 해태와 혼취가 없다고 깨뜨려 한다 일어난 해태와 혼취가 없을 때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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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태 자기에게 들뜬과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뜬과 후회가 있다고 꿰뚫어 안다. 피구는 전에 없던 들뜬과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궤뚫어 알고 일어난 들뜬과 후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궤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들뜬과 후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궤뚫어 안다. 자기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땐 내게 의심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없다고 꿰뚫어 안다. 피구는 전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의심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궤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궤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에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리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로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부들이여 비부들이여 이와 같이 비부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부들이여 다시 비부들이여 여기 비부난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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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식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산카라들이다 이것이 산카라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산칼 아들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아르마리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사라짐이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지 않으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녀석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을 꿰뚫어안다 형상을 꿰뚫어안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꿰뚫어안다 천에 어떤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안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안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안다 귀를 꿰뚫어안다 소리를 꿰뚫어안다 코를 꿰뚫어안다 냄새를 꿰뚫어안다 혀를 꿰뚫어안다 맛을 꿰뚫어안다 몸을 꿰뚫어안다 감축을 꿰뚫어안다 만호를 꿰뚫어안다 이들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꿰뚫어안다 법을 꿰뚫어안다 천에 어떤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안고 꿰뚫어안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안다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권자라며 보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팍의 감각 장소에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에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에 내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에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에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뚫어안고 마음 챙김에 깨달음에 구성요소가 없을 때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에 구성요소가 없다고 깨뚫어안다 비구는 전에 어떤 마음 챙김에 깨달음에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뚫어안고 일어난 마음 챙김에 깨달음에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달음에 구성요소가 자기에게 법을 강택하는 깨달음에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 정신에 깨달음에 구성요소가 있을 때 기열의 깨달음에 구성요소가 있을 때 편안함에 깨달음에 구성요소가 있을 때 삼례의 깨달음에 구성요소가 있을 때 평안함에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평안함에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뚫어안고 평안함에 깨달음에 구성요소가 평안함에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뚫어안다 피고는 전에 없던 병원에 깨달음에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뚫어안고 일어난 병원에 깨달음에 구성요소를 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뚫어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여 이와 같이 비고는 일곱가지 깨달음에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고들이여 여기 피고는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 어떻게 비고가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 비고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어안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어안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 다하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어안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 다하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어안다 피고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작은 심탄신 육체적 고통 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건대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피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도래 한 생김 탄생 온의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하 장소를 획득하 피고들이여 호의를 일러 태어남이란다 피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우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세한 부서진 이빨 노세한 부서진 이빨 희여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함 고함과 기능의 고함과 기능의 호약함 이를 일러 늙음이란다 피고들이여 피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된 부서진 사라진 사망 죽음 사과 오해 부서진 시체를 안치 함 생명 기내 끊어진 이를 일러 죽음 이란다 피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큰 시민가 피고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 근심한 근심스러운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 이를 일러 근심이라 한다 피고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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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이 단식 인가 피고들이여 피고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한 비탄함 한탄 환탄 비탄 비탄 이럴릴라 단식 이라 한다 피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 인가 피고들이여 몸의 고통 몸의 고통 불편한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육체적 고통 이란다 피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적 고통인가 피고들이여 피고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한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정신적 고통이라 한다 피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인가 피고들이여 이런저런 불행 괴로운 을 만나고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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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일러 절망이라 한답이 그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피고들이여 태연하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태연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연함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일하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 더 괴로움이다 피고들이여 넓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 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 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잃으리라고 그러나 이것은 권함으로서도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요컨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인가 그것은 지착하는 물질의 무덕이 지착하는 느낌의 무덕이 지착하는 이직의 무덕이 지착하는 상깔 아들의 무덕이 무덕이 지착하는 무덕이 아르마리에 무덕이 다 비구들이여 요컨대 지착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덕이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인가 피구들이여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하니와 다묘기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저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다 가래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원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원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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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혐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혐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화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화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가래는 귀의 가래는 코의 가래는 혀의 가래는 몸의 가래는 만화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의 일으킨 생각은 코의 일으킨 생각은 혀의 일으킨 생각은 몸의 일으킨 생각은 만화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지속적인 곧잘은 귀의 지속적인 곧잘은 코의 지속적인 곧잘은 몸의 지속적인 곧잘은 몸의 지속적인 곧잘은 몸의 지속적인 곧잘은 만화의 지속적인 곧잘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피구들이여 일어나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움 질리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진멸의 성스러움 질리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이여 지멸한 버림과 버림 벗어난 집착없습니다 피구들이여 일어나 괴로움에 질멸의 성스러움 질리라 한다 다시 배구들이여 그러니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지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지멸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커는 혀는 몸은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축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을 된다 눈의 아르마리는 귀의 아르마리는 코의 아르마리는 혀의 아르마리는 몸의 아르마리는 만호의 아르마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겨울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겨울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선길된다 나물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마누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마누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마누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가래는 귀의 가래는 코의 가래는 혀의 가래는 몸의 가래는 마누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몸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코의 지속적인 고찰은 고찰은 만우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지멸된다. 피구들이 어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신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산매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피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일어남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지멸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에 대한지에 이를 일러 바른 견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피구들이여 줄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했고 오직 안음에 대한 사유 이를 일러 바른 사유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피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 모략을 삼가고 중상 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이를 일러 바른 말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피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살생을 삼가고 도둑지를 삼가고 삿대는 맹을 삼가는 것 이를 일러 바른 행위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지님과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해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찍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해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해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정시키고 충만하게 악어 개발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해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로 바른 정진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역김들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역김들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흔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로 바른 마음 챙김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로 바른 마음 챙김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산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용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없고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지 이 손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오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그 묘사하는 제삼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의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으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채 사선에 들어 머문다 피구들이여 호희를 일러 바른 산매란다 이와 같이 안으로 복에서 복을 권차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권차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법에서 법을 권차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온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몬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차하며 머문다 피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없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 불안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구들이여 진려는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이와 같이 일곱 달을 닦는 사람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내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이와 같이 일곱 달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구경질을 얻거나 지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돌아오지 않는 경질을 기대할 수 있다 일곱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여섯 달을 다섯 달을 네 달을 세 달을 두 달을 한 달을 반 달을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이와 같이 치리를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지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질을 기대할 수 있다 피구들이 여의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성정을 위하오 환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오는 방법을 도둑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왕립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현하여 설하였다 세존 세존 께서는 흔히 알 같이 설하 하셨다 그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설법을 기뻐하였다 세존의 세존의 설법을 기뻐하였다 세존의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어여해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탐욕이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깨투로 안다 성냄이 있는 성냄이 없는 미혹이 있는 미혹이 없는 미축된 산란한 고귀한 고귀하지 않은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산매에 든 산매에 들지 않은 해탈한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깨투로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 여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감각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없다고 깨뜨려한다 비구는 천에 없던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깨뜨려 알고 일어난 감각욕망이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악의가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악의가 없을 때 내게 악의가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천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악의가 앞으로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해태와 온 짐이 있을 때 내게 해태와 온 짐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해태와 온 짐이 없을 때 내게 해태와 온 짐이 있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천에 없던 해태와 온 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해태와 온 짐이 없을 때 내게 해태와 온 짐이 일어난 해태와 온 짐이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자기에게 해태와 온 짐이 없을 때 내게 해태와 온 짐이 자기에게 들뜬과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뜬과 후회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들뜬과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뜬과 후회가 있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천에 없던 들뜬과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들뜬과 후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들뜬과 후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해의적 의심이 있을 때 내게 의심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있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천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의심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하여 어떻게 하면 제거하여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에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리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르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요 피고들이요 이와 같이 피고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어떻게 피고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식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상파라들이다 이것이 인식에 사라집니다 삼칼라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삼칼라들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아르마리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지 않으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보풀곤 자라며 보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구들이야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을 때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려 한다 비구는 전에 어떤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법을 강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자기에게 법을 강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산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평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어떤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일어난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뜨려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금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단심, 육체적 고통, 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건 대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달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에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에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온에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하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에 우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에 늙음 노세한 부서진 이빨, 희여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함과 기능의 허약함 이를 일러 날금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에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에 종말 제거된 부서진 사라진 사망, 죽음, 사과, 온에 부서진 시체를 안치함 생명기네 끊어진 미를 일러 죽음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근심함 근심스러운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이를 일러 근심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단식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이 한탄스러운 비탄스러운 비탄스러운 일을 일러 단식이라 한다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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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한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육체적 고통이란다 피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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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한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정신적 고통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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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일러 절망이라 한다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태어나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일하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도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넓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근심탄식육재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근심탄식육재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탄식육재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일하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도 역시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요컨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인가 그것은 지착하는 물질의 무더기 지착하는 느낌의 무더기 지착하는 이직의 무더기 지착하는 상깔 아들의 무더기 지착하는 무더기 지착하는 무더기 지착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지착하는 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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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하니와 담육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다시 비교드려야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저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저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원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소리가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원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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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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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지메주의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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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는